안녕하세요. 수경입니다. 박상독입니다. 이여명입니다. 이기철입니다. 홍성호입니다. 이성은입니다. 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저희가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그냥 오늘 수다 떨려고 모여봤어요. 맛있게 먹고 먹으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면은 되게 고생들을 해요. 보면은 저희 화실에서 조금 이제 핵심 지도를 받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엄청 고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진짜 그림이 몰라보게 달라지니까 다들 마다하지 않고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그거를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정해진 시간에 꼭 오세요. 오셔서 꼭 하고 계세요. 힘들다고 하시면서 뒤늦고 되게 만족해하시면서 또 가셨다가 다시 또 힘들다고 또 오세요. 이렇게 똥만 하고 계세요. 아 맞아요. 네. 진짜 살고 독한 것 같아요. 몰라요? 아니요. 몰라요? 성문님이 독하다고요? 아 성안님이 독하다고요? 독한 끼가 있는 것 같아요. 선을 두 달 반을 그리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진짜 놀랐어요. 선을 나오게 하려고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데 착해지만? 그냥 그 한 이 정도 길이로 해가지고 두수로? 네. 수채화 물감이라떼 해가지고 선 한번 긋고 지우고 다시 그 색깔 톤 맞춰가지고 한번 긋고 또 붓 씻어가지고 다시 긋고 근데 연습을 막 아주 많이 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저 연습 금지령 받았어요. 네. 그쵸. 초반에 하도 하다가 왜 왜 왜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전 나름대로 그 처음에 소묘할 때 계속 구나 뭐 원기둥 같은 거 집에서 계속 그렸거든요. 근데 그걸 보시더니 좀 이게 너무 빛을 이해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한 뭐라고 하죠 그걸? 외워서 어 외워서 그걸 외워서 똑같이 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남자 선생님이 연습 금지령을 네. 연습 사실 저도 연습 많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안심 선생님. 근데 워낙 강하시니까 응. 우리 남자 선생님께서 저한테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연습하면 안 되겠냐고 하지 마시라고 응. 응. 아 규철님이? 네. 하고 싶으신데도 못하니까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연습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왜냐면 제가 옛날에 운동을 했었는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은 꼭 했거든요. 응. 하루에 한 번 뭐 몇 시간 계속 했는데 응. 이게 그게 좀 있나봐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안 하면 좀 불안한 거 응. 이해 될까? 응. 요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응. 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구나 소묘를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드로잉 같은 것도 해보고 그러세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드로잉 들으시죠? 이제 수업. 네. 맞아요. 그러면 드로잉은 연습 많이 하면 좋으니까 응. 저는 무조건 많이 하면 좋거든요. 좀 기대하고 있어요. 강하게 왜 안 올리냐며 왜 안 올리냐며 숙제 빨리 안 오시려면 안 올리시려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싶다면서요. 선생님 댓글 보면은 더 유혹이 활활 불타오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댓글 되게 밀려가지고 되게 힘들어요. 사실 열심히 달아야죠. 여러분들 원하시니 여명님도 이제 원래는 여명님은 제가 봤을 때 막 엄청 터프한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섬세해지시는 거죠? 네. 저는 사실은 유화나 아니면 색연필이나 이런 것보다는 수채화를 좋아하고 수채화 드로잉을 좋아하니까 저한테 맞는 성향이라서 한방에 갔을 때 쫙 잘 나오는 그런 아니면 이렇게 많이 손 대지 않았지만 느낌이 담아있는 그런 걸 제가 좋아하니까 그런 멋을 위해서는 그냥 그냥 느낌이 중요하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손에 붙고 몸에 붙어야지 나오는 건데 절대적인 연습량이 좀 있었어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는 또 제 시각도 또 갖게 되니까 저는 요즘에 제가 좀 더 깊어졌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즘 매일 그리는 걸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볼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물 그릴 때도 약간 밝은 부분 아니면 아예 어두운 부분 그게 예전에 한 세네 개로 보였다면 지금은 더한 여덟 개 이 정도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장비가 좀 필요해요. 장비 역시 장비빵 하얀색이 이걸로만 내는 게 아니었어요. 하얀색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 하얀색에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표현하면 아 그냥 이거 아니야. 마스킨부터 맞아요. 장비병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옆에 장비병 요즘 수용하자 있으신 분이나 중증화자 말기예요 말기 그러면서 다둥이고 있어요 사기만 하지 말고 써야지 장비병 있는 사람들끼리 손 잡고 이거 입니? 자랑하고 뭐라고요? 이게 어디서 샀어요? 어디서 샀어요? 아까 뭐 물어봤잖아 아 이거 한 두 개 아니야. 여기 서옥스부터 여기까지 다 이게 좀 빠지면 뭐냐 제가 얼마 전에 화방을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필요한 거를 사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원래 그런 데 가면 꼭 돌아보거든요 살 거 없어서 그러면서 좋은 거 하나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이미 있어 다 이미 다 있으니까 살 게 없는 거예요 되게 아쉽게 나왔거든요 나의 갈 길은 해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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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얼마 전에 일본 갔었는데 제가 그때 서유필 방 가가지고 사실 제가 동양화 안 해서 잘 몰라요 근데 거기는 주로 동양화 장비만 있었는데 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 진짜 동양하지도 않는데 벼루랑 먹이랑 사고 그때 되게 웃겼던 게 이거 누가 같이 있던 분이 이거 별로예요 사지 마세요 벼루가 약간 길어야지 갈기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은 게 귀여워 가지고 산 거거든요 제가 바로 얘기했잖아요 이분은 실용적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예쁜 걸 원하는 거다 너무 귀여워 숨바닥보다 조그맨 사이즈가 그래서 산 거 있는데 얼마 전에 갈아서 그냥 드로잉으로 드로잉 좋아하니까 드로잉으로 그리고 그거랑 안채물감 네네네 그거 사가지고 결국 미나특강 듣고 새로운 길 새로운 길 자 진짜 장비 때문에 새로운 영역을 시작하시는 그 정도는 돼야죠 그 병이 저걸 가시면 잘 그릴 거 같은데 저 경지에 저랑 비슷한 정도의 장비를 갖고 계세요 와 배틀도 가능한 배틀도 가능한 배틀도 가능한 배틀도 잘렸지만 어쨌든 배틀도 찍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진 같은 것도 계속 선생님이 주셨었잖아요 네 남선생님 수채화 할 때 제가 이제 저의 수채화를 보시고 제가 그라데이션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그거를 경계가 자꾸 진다고 하셔서 그때부터 제가 흔색연습이랑 같이 그라데이션 연습을 했어요 네 그거 하고 이제 계속 뭐지 사진을 몇 개 주셔가지고 제가 약한 부분을 진짜 하기 힘든 부분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여러 번 멘붕도 좀 오고 했었는데 그거 몇 번 그리고 나니까 조금 더 그림이 수채화가 맑게 잘 나오는 거 같아요 맞아요 진짜 한번 극복하고 나니까 그림이 진짜 훨씬 더 편해졌어요 네 그거 극복할 때 좀 되게 그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늘 말씀하실 때 짜증이 되게 많이 나고 그러니까 이게 될까 막 이런 생각에 갈등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약간 좀 오늘은 사실 쉬어야지 뭐 집에서 혼자 자체유감 하시고 그러시는 거 같아요 근데 안 힘드셨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어디서 그리는 거예요? 저는 괜찮았어요 원래 운동하셔가지고 그냥 딱히 이렇게 다리가 아프거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아프진 않았어요 바닥에 앉아서 그리신 분도 있어요 진짜 한 벗을 쳐다보기에는 너무 많은 게 저한테 정말 말을 못하겠어요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배울 때 진짜 많이 고생하셨죠? 네 배우실 때 근데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했죠 진짜 한 단계 한 단계 뭐 알아갈 때마다 짜증이 정말 아 내가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엄청 짜증 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게 확 되는 거예요 정말 그 물길이 갑자기 이렇게 스벼들듯이 확 되거든요 물꼬리 탁 튀어요? 그때부터 다시 막 웃으면서 신나서 막 선생님들한테 달려가고 물꼬리 탁 물꼬리 탁 그리고 다시 힘들어하시고 나한테 왜 이래 제가 봤을 때는 옆에서 그거를 제가 보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 같은 거 같아요 갑자기 느니까 더 웃긴 건 저는 이제 모르고 그냥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 좋아졌는데요? 막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이게 좋아진 건가요? 막 하면서 그때부터 다시 기분이 좋아져요 막 아 근데 선생님 되시니까 더 알겠지 않으세요? 막 기적이 일어난 거 같은 그런 느낌 차이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그분들이 그런 거를 모르고 계신데 캡치를 딱 해드렸을 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되게 보면서 오 역시 이런 게 되게 재밌구나 이렇게 조금 조금씩 알아가는 게 되게 재밌구나 잔재미? 잔재미 잔재미 그러니까 그 느는 맛 때문에 못 그만두고 하시는 거 같아요 네 근데 뭐 이제 늘어 가실 분들도 있고요 여기에 느는 맛을 보신 분들도 있고 근데 확실히 한 번에 확 오진 않더라고요 한 번에 확 오진 않나요? 조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요 차근차근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이 갑자기 확 느는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긴 하더라고요 드로잉 특히 드로잉 버크샵 할 때 저희가 뭐 비포 앤 애프터도 많이 씻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눈을 딱 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계단같이 약간 네 한꺼번에 부족했고요 네 그런 이게 말로 했을 때는 좀 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느리다가 이렇게 본인이 그걸 연습하고 뭔가 몸으로 딱 깨달은 그 시점에서 그게 확 올라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사실 선생님 옆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실 때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냥 하다보면 어느 순간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네 이거였구나 그때부터 또 신나게 막 신나세요 네 진짜 근데 막 말씀드렸는데 이제 잘 잘 이해를 못하시니까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초반에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얘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똑같이 계속 똑같이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방법 중에 계속 그걸 돌려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한참 이따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한숨을 복실면서 이제 깨달았냐고 너무 힘들다고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드로잉 워크샵 했을 때 뭐 이렇게 저한테 뭔가를 말씀해 주셨을 때는 말씀 그러니까 말로 들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면서 한번 시범 보여주잖아요 네 개인의 그 스케치 스타일에 맞춰서 그걸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아 무슨 말이지 네 오히려 말로 듣기보다는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 요즘에는 시연을 많이 안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약간 본인 스타일을 조금 더 찾아보게끔 하고 엄청 이제 목마르게 이제 했다가 한두 번씩 보여드리는데 그러면 막 갑자기 흡수율이 진짜 이렇게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이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기 정은님은 또 우리 남아서 맨날 수다 떨고 왔잖아요 네 저 같은 성격은 그 굉장히 조용히 그냥 이렇게 조용히 그림만 그리고 가는 애 이렇게 해서 새로 오신 선생님 새로 부인 선생님 못지않게 샤이 한 편인데 네 샤이 한 편인데 이렇게 여기서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저도 약간 그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부르셔가지고 커피도 한 잔 먹자 그러시고 이제 수업 시간에 커피도 먹자 그러시고 쉬어가면서 하라고 그러시니까 처음에는 안 익숙했어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왜 나를 뭐 그런 것도 있는데 하다보니까 그 두 시간 다 그렇게 그림 그리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여유롭게 가지고 그리는 게 좋긴 한데 아까 뭐 다른 시각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그렇게 되면 아 내가 되게 이렇게 파고들어서 그림만 그리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온 지 얼마 안 됐긴 한데 그런 건 되게 감사 나중에 보니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선생님들이 잠깐 나와서 시라고 얘기할 때도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그림을 가까이서 보다가 멀리서 보면 또 다르잖아요 그 시각도 그 시각도 필요해서 선생님들이 자꾸 나오라고 하시는 게 아마 나 좀 싶어요 음 그런 부분도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림에 대해서 집착을 많이 하게 되니까 계속 붙어서 하면 멀리서 봤을 때도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고 박 감독님 말씀처럼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거에서 좀 떨어져서 내가 객관적으로 조금 쉬었다가 하면 그러면은 다시 좀 새롭게 보이니까 그림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내가 내 그림에만 막 빠져있으면 막 하나씩 그리게 되니까 하나씩 그리고 계시죠? 곧 전체적으로 그리실 거예요 제가 집착하더라고요 네 집착 집착 근데 다들 그래요 네 저도 집착 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다들 좀 집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다 집착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네 저도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뭔가 그림에 대한 열정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열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방법은 이제 서서히 거쳐 나가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열심히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또 집착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선 막 선 그리기 할 때도 이걸 내가 몇 장을 오늘은 몇 장을 그리겠다 막 이러면서 집착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양소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시선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 정도 그렸으니까 옆에 이 부분은 좀 더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알아가는 거고 네 하면서 뭐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 뭐 제 의견도 얘기하면 이제 선생님이 아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면은 또 그거 제가 받아들여서 다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하니까 점점 완성도는 높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기로 나와서 보는 게 맞아요 그때 그리고 그 공작 하면서 확 늘었죠 다른 분이랑 공작을 두 분이 그리고 계셨죠 배틀 하시고 그땐 그랬죠 네 그때 되게 그 공작 끓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강제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서 화실에 저라는 사람이 오픈이 된 게 아닌가 맞아요 해부학 특강 때 해부학 특강도 어떻게 신청했다가 얼굴이 나 마스코트 받으셨어요? 네 네 근데 해부학 특강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렇게 오픈이 되신 거 전 그때 분명 그냥 이게 강의 앞에 두 번 제가 세 번째 때 신청해서 들었잖아요 네네 맞아요 앞에 두 번이 되게 좋았다고 해가지고 날 미리 알람 맞춰놓고 바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거의 그때는 뭔가 강의를 들으러 간 양해가 약간 보조하는 식으로 참석이 돼가지고 나중에 저희 스탭 회식도 같이 하고 같이 정리하고 밥 먹고 이랬는데 그때 약간 재밌었죠 재밌었죠 그때 거의 재밌었죠 아니 성우씨도 재밌었죠 재밌었죠 표정 보니까 별로 재밌었잖아요 재밌었었나 봐요 아 그건 좀 당황하긴 했어요 한 번 정도 이제 저한테 주목이 갈 줄 알았는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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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었죠 네 그때 마침 또 그 공작스 그림이 이달의 그림이 걸려있어가지고 그니까 그게 벽에 홍보가 됐죠 네 제대로 하셨죠 이제 기철님이 늘기만을 바라시는데 기철님하고 우리 정은님이 이제 갑자기 늦을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전 선을 아직 못 써가지고 네 선을 선을 약간 눕혀서 쓰시기 사실 저는 집에 왔습니다 연습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그러셨는데 천만 네 내 이놈이네요 원하는 대답을 드릴 때까지 원하는 대답을 드릴 때까지 원하는 대답을 드릴 때까지 모두가